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단을 쌓는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게 하시며 말씀 붙잡고 하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20장 18제부터 35절까지 이 말씀은 바울의 고별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고별설교는 밀레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오게 한 후에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달한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선교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남다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선교활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며 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큰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에베소가 보금전파의 중심기지가 되어져서 보금전파에 쓰임받은 결과 그 당시 소아시아에 기독교가 널리 번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정도로 바울 사역의 중요한 열매를 맺은 그 지역이었고 이 에베소의 사역을 발판으로 해서 바울은 로마 보금화와 더 나아가 스페인 전도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발판이 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사역의 교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기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가슴을 담고 눈물을 흘리며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중요한 사역을 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대상으로 골별설교를 했다면 바울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이 바울은 그곳에 가면 자신에게 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더 나아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바울은 대략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마지막으로 내가 할 말을 전한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죽을 수 있어서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전해야 된다고 하면 또는 내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고 하면 아무 말이나 가벼운 농담이나 그냥 평범한 말이나 일상적인 말을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어떻게든 전달하고 어떻게든 남기고자 힘쓸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 고별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에 비추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가장 중요한 믿음에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20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을 세우고 건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건면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으로 너희를 말씀에 부탁하며 그 말씀이 너희를 세울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237나라 살리 24제자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본문 전반부를 다시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석 교회의 마지막으로 건면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탁한다, 맡긴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곁에 두게 한다, 넘긴다, 양도한다, 위임한다라는 말을 담고 있어서 이제 에베석 교회와 장로들 그리고 이 성도들을 말씀에게로 넘겨서 양도할 테니 이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말씀에 주관해 달라고 말씀에게 부탁한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바울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마음에 담았던 이 에베석 교회를 잘 주관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떠한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통과 무역의 관문 도시로서 성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항구 도시이자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에베석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시 그 지역에 발달하고 크게 성행했던 이 상업도 이 돈도 아니고 우상문화와 미신도 아니며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강하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뿐이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힘과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에게 오직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우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활력이 넘치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후로부터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꾸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점점 말라만 가고 나무가 흙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채워도 부족하게 되어지고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군걸찍거리로 배를 채우면 당장은 배가 부르고 입은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그리고 금세 갈증을 더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면 잠시는 행복하다는 느끼고 잠시는 충만하다 느낄 수 있지만 금세 허무해지고 금세 또 다른 것을 갈급해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만족과 참된 피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말씀의 성취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을 삼아하며 날마다 말씀을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복 비전을 지난 3월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존재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말씀을 삼아하고 갈급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0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특성상 갈증을 느끼게 되면 우리처럼 단순히 목이 마르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근동지방은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 사슴은 그 물 한 방울을 찾기 위해서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달려가고 헐떡거리듯 숨을 쉬면서 물을 찾기까지 가급해 하며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슴에게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방울의 물을 얻고자 목숨을 다하여 달려 나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가난한 신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대로 우리를 넘치도록 채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회의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얘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주의 말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간절한 신령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시며 오늘도 나의 모든 일상과 모든 만남 나의 모든 현장과 나의 모든 사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의 말씀에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주의 말씀은 나의 지혜가 되사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며 나의 힘이 되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씀이 든든히 세우사입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능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첫 번째로 복음이 곧 말씀입니다. 베드루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수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며 지금도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든든히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오늘의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이 오늘도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며 뿌리내려지며 칠되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완전하며 복음으로 충분하며 복음으로 모든 것 되어진다라는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주 예배와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바울은 31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기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매일같이 가르치고 건면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매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랩몬트들과 포럼하다 보니까 우리 랩몬트들이 온라인 예배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말씀을 갈급해야 하고 사모해 하다가 어느덧 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 나니까 어느새 말씀이 잘 기억나지도 않고 세상 문화와 매체와 이 컨텐츠들이 너무나 가까워지게 되어지고 내가 너무 불신자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영적으로 지금 제일 바닥을 치고 있어요라는 고백들을 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단 우리 랩몬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 성도님들도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계실 수 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내가 영적으로 위축되어져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더욱 긴장했었는데 어느새 예배 자세가 느슨해지고 온라인 예배가 편해지는 등 영적으로 잠시 나태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다면 사탄이 제일 박수치고 좋아하며 기뻐하는 일이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지난 날을 통해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으며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영적 사실을 더욱 깨닫게 하시는 것이며 또 그 사실을 깨닫고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고 붙잡으시고 나아가며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자리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와 수일 예배 금요 기도회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가운데 현장 예배로 전환되어졌고 렌트 예배 역시 지난주부터 중고등부부터 시작되어져서 차츰 계약의 일정에 맞춰 현장 예배가 재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가정 가운데 가정 원인스의 응답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재개되어진 현장의 시간표를 따라 현장의 예배를 통해 더욱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다시금 세워지는 기회의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재개되어진 일정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렌트들을 예배 자리에 보내주시고 또한 함께 손을 잡고 수위 예배나 금요 예배 자리로 나아오셔서 렌트들의 신앙이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현장 예배의 시간표 가운데 복음과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시는 모든 성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우리에게 있게 하실 그 기업이란 장차 천국에서 완성될 구원과 천국에서 받게 될 상극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찬된 승리의 삶 현장 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차 천국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세워가신 그 삶을 통해 그 세명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흘러보내사 생명 살리는 증거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행복한 교제의 시간 그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갖는 가운데 말씀에 우리를 부탁하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깊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는 가운데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현장 살리는 24자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나눈 후에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성경적 기도 원리 첫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활성화되어 언역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고 이승신하러 살리는 성경적 기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오늘 주 말씀 붙잡고 말씀의 우리를 부탁하며 말씀의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오늘도 복음의 말씀으로 결론 내려지며 말씀이 각인 뿔이 체질 되어져서 오늘 하루 하늘 앞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를 교회의 운동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전문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적 기도 원리라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활성화되어지며 본질을 붙잡는 언약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삼 지나라로 살리는 성경적 기도자로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만남과 모든 마음과 생각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환경을 오직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며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으로 이르기까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 랩노트들 예배를 삼아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1인을 교회화로 응답받게 하시고 코로나19 확산이 방지되어지며 우리 성도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가정과 개인 가운데 허락하신 기도자목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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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